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아 21도 까지 올라간답니다 목도리는 더워도 해야되가지구 오늘은 분양단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분양단지를 사놓으시면은 본인이 자산이 시장이 좋아지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오르는거 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뭐 안좋아진다 그러면은 안좋을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 그니까 봉영구에 제 손님이 샀던 구역인데요 단가가 벌써 분양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분양단지 있어가지구요 만약에 이제 뭐 자본금 좀 여유로 남겨있는데 뭐 아파트 상하이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연락주십쇼 좋은데요 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쇼 오늘 하루 되십시오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